수학의 답 특수한 직각삼각형에서의 세 변의 길이의 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설명드릴 내용은 특수각을 갖는다라는 두 개의 삼각형이 있는데요 그 두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의 비 1대1대 루트2, 1대 루트3대2 이 두 가지 숫자 있죠 연비, 1대1대 루트2, 1대 루트3대2 이건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왜 그런 특수각을 갖는 삼각형이 1대1대 루트2인지 또 1대 루트3대2인지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을 잘 못해요 선생님이 그 과정을 오늘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우리가 암기해야 될 건 이거죠 세 변이 지금 세 내각이 90도 직각삼각형이면서 나머지 두 내각이 45도, 45도로 같으면 우리가 특수각이 30, 45, 60도로 이야기하죠 그것들로 이루어진 삼각형은 보시다시피 45도, 45도라는 얘기는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그럼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놓으면 이 길이도 a가 되는 건 너무나 자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빗변의 길이를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a, b, 빗변은 결국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? 루트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니까 이렇게 돼서 루트2a 제곱이 되잖아 결국 a가 빠져나오니까 루트2a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를 루트2a라고 쓰고 나면 1대 1대 루트2겠죠 a대 a대 루트2a니까 여러분들께서 a로 나눠보면 1대 1대 루트2가 나온다 여기까지는 이건 여러분들이 유도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다들 할 수 있어요 일단 1대 1대 루트2라는 것도 암기를 해야 되지만 이건 할 수 있는데 이제 두 번째죠 30, 60, 90도로 이루어져 있는 이 특수각을 갖는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의 비 일단 외워야 될 거 제일 짧은 걸 a라고 했을 때 제일 긴 빗변이 2a가 돼요 즉 두 배가 된다는 얘기고 이 길이는 루트3a가 된다는 겁니다 즉 1대 루트3대 2 또는 여기 있는 대로 긴 거부터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보면 2대 1대 루트3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못해요 그래서 왜 30, 60, 90도일 때 이렇게 세 변의 길이의 비가 2대 1대 루트3이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어떤 아이디어인가 자 우리 30, 60, 90도로 이루어져 있는 삼각형에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를 a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a라고 잡아볼게요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은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삼각형 하나를 반대쪽에 이렇게 붙여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합동이니까 이 길이도 당연히 뭐가 될까 a가 될 거예요 됐죠? 그럼 우리는 이 길이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? ea라는 걸 알 수 있고 똑같은 걸 반대쪽에 붙였으니까 이게 60도고 이게 30도가 되는 순간 이 삼각형 전체는 무슨 삼각형이 돼? 정삼각형이 되면 알 수 있죠 아 그러면 이 길이가 ea니까 이 길이도 뭐가 된다? ea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제일 짧은 변과 제일 긴 빗변의 길이의 비가 1대 2가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? 그냥 직각삼각형에서 나머지 한 변이니까 이 길이를 잠깐 h라고 잡아보면 h는 루트 누구의 제곱? 2a의 제곱백이 나머지 한 변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아 루트 4a제곱백이 a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오고 a는 루트 밖으로 나오니까 루트 3a하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결국은 이 길이가 뭐가 돼? 루트 3a가 되는구나 결국 짧은 변서부터 얘기해보면 1대 즉 a대 루트 3a대 제일 긴 변이 빗변인 2a니까 a로 나눠보면 1대 루트 3대 2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30, 60, 90도 이때의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도과정 첫 번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어렵지 않았지만 이 30, 60, 90도로 이루어져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했는지 이 아이디어를 기억해 주시고요 자 결론 지어서 우리가 꼭 외워야 할 수학의 답은 45도, 45도, 90도일 땐 1대 1대 루트이다 30, 60, 90도일 때는 1대 루트 3대 2이다 반드시 암기 부탁드립니다 50, 90도min 1대 루트 3-8 36, cannotwagen 대학으로 62, 100 Kilometer 32, 90도일 2대 루트 4becau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